어르신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? 행복이 없어요. 왜요? 왜요? 저희가 오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저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넷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기분 좋아지셨어요? 그래요? 이것도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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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힘을 좀 줄까요? 이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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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베트남 최고의 웃음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? 저 석상 웃겨 드릴까? 웃기실게 신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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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사해주세요 저기 건너가면 뭐 있지 않을까? 건너가면 더 없지 않을까요? 이야 우와 저 지금 맞은편에 있는 베트남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아 진짜 아 돌아가시네요 이름이 뭐예요? 담나롱 남마롱 남마롱이시구요 한국 알아요? 한국? 한국 한국 가수 알아요? 누구 알아요? 유부이 어 좋은데 한국 드라마 뭐 좋아해? 김따 김따 김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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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베트남에서는 김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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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요즘 남지? 베트남 최고의 웃음 글쎄요 이야 이게 계단인데 이게 어? 비탈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100 200개 되겠다 200개 그쵸?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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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어어 여기?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없네 아니 근데 사람이 없어갖고 베트남의 웃음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럼 뭐라도 베트남의 웃음을 담아가죠 베트남의 웃음은 그니까요 뭐라도 베트남 석상의 웃음 또 무슨 웃음했냐 뭐라도 웃음을 담아가자 뭐든 한 방울이라도 웃음을 담아요